목요일 묵상회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또 묵상하겠습니다. 흔히 바울서신은 구성이 전반부에는 이론적인 교리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 후반부에는 실천적인 교훈 부분들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바울서신 전체가 이론과 실천이라는 어떤 도식적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교회를 보내야 했던 소위 교리서신으로 불리는 서신서들을 제외한 다른 여타의 서신서들은 그 전개 양상이 좀 다양하죠. 특히 우리가 살피고 있는 빌립보소는 어떤 특정 교리를 아예 다루고 있어 보이지 않나 보이는데요. 보편적으로 교리를 설명하고자 할 때 그 설명하고자 하는 이유가 교회적으로 뭔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책망도 하고 또 교정을 더불어 이야기하게 되는데 빌립보소의 경우는 아주 사적인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과 진솔한 생각들을 표현하는 가운데 교리 부분을 다루는데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던 다른 교회들의 경험을 통해 이미 그렇게 발생했던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교회들을 바울이 경험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없이 이 빌립보소 교회에서는 좋은 관계로 하나님의 다른 목적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같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미리 교훈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소의 내용이나 분위기는 마치 친근한 어떤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과 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 있고요. 성도들이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가장 보편적인 주제들을 얘기를 하면서도 가장 원칙론적 입장에서 어떤 특별한 형식의 구애됨이 없이 편안하게 알게 하고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교육하듯 형이 친동생에게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소중한 삶의 지혜를 말해주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기억해주고 여러 가지로 섬기며 애쓰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항상 친가족처럼 느껴지고 또 많은 애정이 가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함께 부르심을 받은 자여 또 사명을 잊지 않고 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강조하고 또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지금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남의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자기가 살아왔던 자신의 이야기 지금 처해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현실을 통해서 사실적인 신앙에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의 현실이 어떤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바른 가치, 성도의 바른 자세, 정체성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살핀 2장에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을 통해 볼 수 있는 진정한 겸손의 모습을 닮아서 단지 그냥 조용하고 얌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이 부르심에 하나 되어야 된다 이런 것과 또한 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과 느낌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남을 배려하는 태도 남을 배려한다는 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이나 성도가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 배려라는 게 조금 전 말했던 것처럼 단지 말수를 줄이고 자기의 생각이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고 그냥 얌전하게 남이 주장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떤 분명한 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순종하는 거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적극적인 순종이라는 말 이런 얘기를 하면 자칫 믿음으로 사는 삶과 부딪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배우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그저 기도만 하고 그렇게 무릎 꿇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어떤 전지지전능한 능력으로 바꾸시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말씀의 가치를 따라 성도로서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행동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마치 이게 믿음에 위배되는 거고 율법주의자인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믿음의 원어를 볼 때도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충실하고 신실하게 행동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수동적인 상태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고 그분을 보면 그분이 모든 걸 행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참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런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삶의 길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아주 긍정적이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행해가는 게 진정한 믿음이고 바른 순종이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는 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의 대부분들을 보면 처음에 교리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실천적인 부분을 얘기할 때 대체로 정말 믿음대로 산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조용히 기도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체로 바울이 전해주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성도로서 이것을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식의 어떤 행할 바를 굉장히 말이 많아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그대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 공동체 속에서 부른바른 자로서 살아갈 때 무엇보다 디모데나 에바브로 디도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만 집중하고 목숨을 놀고 나아가는 사역자 그런 지체들을 좀 소중히 여기고 저들과 하나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그 증인된 삶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사도 바울이 하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증인된 삶이라는 게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성도로서의 세워가는 그 과정, 그 삶도 말하는 거죠. 단지 전도만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태어난 생명이 바른 양육의 자리에 굳게 서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가슴을 품은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까지 생명을 낳는 생명을 책임지는 그런 삶이 바로 증인된 삶이다라는 거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이 자기의 목숨을 주어서라도 빌리포 성도들이 그런 복음에 증인된 새 언약 백성답게 건강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했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내 목숨도 줄 수 있다. 그런 결단도 말하죠. 그래서 디모데나 또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정말 자기가 꼭 함께 있어야 되는 자기 생명과 같은 지체잖아요. 이런 지체들까지도 보내려고 했던 그 바울의 마음. 그러니까 생명을 바치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어서라도 맡겨주신 이 생명들, 이 빌리포 성도들 이 생명들이 바른 생명이 되게 하고자 하는 이 바울의 이 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고 바로 그 예수를 닮은 삶을 산 그 삶이 바로 바울이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바울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에게 지금 맡겨주신 우리 생명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에바브로디도를 닮은 바울을 닮은 디모데를 닮은 그런 성도로서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3장을 보면요. 이 3장에서는 지금 선교 지역 어디를 가도 늘 이 교회를 회방하고 어렵게 했던 그 사람 부류들이 있었죠. 바로 한례당과 같은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에서 경고를 하는데 좀 격한 표현을 쓰죠. 개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할 정도로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신 증인 증인된 사명으로 백성들을 이끄는 게 아니라 그저 그냥 종교적인 어떤 목적으로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어서 이게 뭐 하나님의 뜻이냐 저게 뜻이냐 이래야 구원받냐 저래야 구원받냐 이런 식으로 막 혼란에 빠뜨리는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 표떼를 향해서만 부르신 목적대로만 달려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율법주의 문제는 참으로 좀 심각한 문제였죠. 지난 시간 골로세서나 에베소수를 다룰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시대 문화나 종교 이단사상들이나 신비주의 같은 분위기들은 어떤 한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 시대 모든 지역에서 패권을 가진 로마가 다스리고 로마의 어떤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헬라 문화가 중심이 돼 있는 그런 곳에는 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이제 곳곳으로 퍼져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퍼져서 모여있는 그곳에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인과율의 법칙에 의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종교율법주의와 같은 금욕주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퍼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이 사실은 그럴 듯해 보이거든요. 금욕이라는 것이 세상을 즐기고 살아가는 것과는 상당히 종교적이게 보이기 마련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럴 듯해 보이는 종교적 냄새를 피우면서 이게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오해하게 하는 그런 함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못 분명히 시작은 믿음으로 한 것 같은데 자칫 이 말씀만 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찾아 들어가면 이런 종교율법주의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뭔가 종교 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가는 그런 세상과는 다른 금식 또 금욕 절제가 있어 보이면 사람들이 볼 때도 상당히 종교적이다. 저 사람은 좀 뭔가 신실하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든 저를 다니든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 세상 사람들도 그런 종교인을 진정한 종교인이다. 그렇게 보지 않고 타락한 날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자기들이 막 이렇게 막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를 절제하고 금욕하는 종교인들을 보면 이 사람 뭔가 좀 진짜 같다. 이게 진짜 종교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세상이 볼 때도. 또 오늘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교회가 상당히 영적이 보이려면 성도들을 금식하게 하고 예배당에 자주 불러 모아서 밤새 기도 시키고 또 새벽으로 기도하게 하고 이런저런 집회에 또 막 참석하게 하고 뭔가 그래야 이제 이 교회는 상당히 영적이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교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 절에서 스님들이 늘 그 절제된 삶을 살면서 누군가를 위해 막 목탁을 두드리고 중부하고 기도하고 하던 것처럼 교회 목사나 리더들이 그렇게 다 교회당에 그냥 모여 앉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마치 무슨 진정한 영적인 삶,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는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한례당과 율법주의자들과 싸우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빠지든 교회가 빠지든 쉽게 빠질 수 있는 이런 종교적 함정 거기에 빠져 있는 것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율법주의라는 말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거든요. 딱 이런 율법주의 이렇게 말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소위 우리가 지금 정의 짓고 있는 율법주의를 극도로 경계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간 그런 종교적 함정에 절대 빠지지 말도록 치고 이렇게 강조를 한 거는 원래 바울 자신이 그랬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니라 유대 종교, 율법주의에 심하게 얽혀 그렇게 종교 안에서만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식으로 종교, 율법적인 삶을 추구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날 절간에서 스님들이 공양받치고 기도한 사람, 부탁한 사람들과 또 죽은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목탁도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365일 기도를 단 1초도 끊이지 않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돼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될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는 바, 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종교, 율법적 함정,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는 율법주의라는 그 패턴 안에 살았던 그 함정이 오늘 지금 말하는 이런 종교적 함정과 같은 거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그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 아마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강력하고 단호하게 자기 겪었던 간증을 통해서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해산 언약을 통해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었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집트, 너희가 살았던 이집트처럼 살아서도 안 되고 너희가 들어갈 가난의 그런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도 살아서도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신해산을 통해 직접 제정해 주시는 율법, 개명, 법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게 지금 언약한 열방의 제사장 백성되게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어떡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상실한 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종교와 같은 차원으로 그냥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종교적 규칙이 됐고 그래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는,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런 식으로 종교적으로 살아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 거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종교적 굴레에 얽매여 살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하리치라는 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적이라고 하는데 종교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종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종교를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창조의 백성답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자유로운 한 인격이 돼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어쩌면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인들이 지금 강제적으로라도 교회당으로 모이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 일 같은 데서 억지로라도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그냥 있던 게 아니라 물론 불안함도 느끼고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하니까 막 방황하기도 했지만 그 시간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뭘까? 성도는 어떤 존재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생각하는 시간이 된 게 요즘 이 풍토죠. 이렇게 된 거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런 시간을 만들어서 이런 상황으로 우리를 끌어 가신 건 아니지만 사실 인간이 만든 최악의 인재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건 인간이 만든 최악의 인재로 말미암아 어떻게 격리되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런 거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의도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신지 그런 부분들을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마음에 안심을 하고자 하나님의 이런 이 마음을 하나님을 자유케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종교적 규제와 틀로 만든 거지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이 종교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이 종교적인 틀을 깨뜨리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시고자 하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 아래 살았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 일을 받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때가 되면 수시로 금식하고 각종 제사절기를 철저히 지키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율법적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식으로 그냥 하나님과 관계를 끊지 않기 위해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에서 유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그리소시다라는 이 메시아라는 이걸 분명히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태어나면서 평생 전통 속에 살아왔던 유대 전통적인 삶 그러니까 할래니 안식이디니 금식이니 절기니 이런 것들을 한순간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온 거라는 거죠. 우리들이 예수 믿기 전에 습관을 한순간에 확 버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정말 은혜를 받고 감격하고 크게 회개하고 올바로 서고자 살고자 그렇게 하지만 사실 현장에 나가면 이미 내 몸에 배어져 있는 그런 과거 그 옛사람의 습관들이 계속 한순간에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평생 동안 자기들의 정신과 생활 방식을 지배해온 율법주의의 의식을 즉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자기를 절제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도 아마도 하나님이 성취해 주신 이 새 언약으로 인해 감사하면서 어쩌면 더 신실한 마음으로 율법을 더 이전보다 철저하게 바르게 지키겠다 이런 식의 결단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방인으로 살다가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적 습관을 따라 살려는 그런 게 사실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결국 율법주의라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킨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막 부정해버리는 이 율법주의의 심각성을 바울이 느꼈던 것처럼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그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그래서 바울이 다루는 이 바울의 이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도 뭐 한례를 받아라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 뭐 어떤 정결의식이 있다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비슷한 상황을 우리 삶에서 예를 든다면 이런 거겠죠. 우리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평생 살아온 가족, 사회, 국가 속에서 아주 익숙해진 풍속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음식도 우리 입에 베어져 있는 게 있다 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명절만 되면 어떡합니까? 다 이 각 집을 찾아가고 집에 모이게 되면 조상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제사상 차려놓고 거기다가 늘 절하는 그런 일들 또 회사 같은 데 보면 어떤 큰일을 하기 전에 그 회사가 그 큰일에 앞서서 고사를 지내면서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거기다가 돼지 코에다가 돼지 입에다가 돈 쑤셔놓고 절하고 이러잖아요. 새 차를 사도 별일 없게 해달라고 고사 지내고 심지어 제가 컴퓨터 일을 했었는데 전산실을 이렇게 만들어서 최신식 컴퓨터로 지금 과학적인 처리를 하는 그런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도 그 앞에다가 그 컴퓨터 앞에다 놓고 고사 지내더라니까요. 또한 회사에서 회식을 한다 집안에서 무슨 잔치를 한다 그러면 항상 술자리죠. 그래서 술자리에서는 항상 계급이 높은 상사들이나 윗사람들, 어른들이 따라주면 그 술 거절하지 못하고 마시고 이런 일들 이런 게 그냥 기본적으로 배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삶에 기본적으로 배어있어서 이런 사회적 풍토, 가족적 풍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거라는 걸 분명히 아는데 근데 어때요? 그거를 어떤 회사의 사장이 이런 어른이 술을 따라준다 그러면 그걸 거절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죠. 사실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주의를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자꾸 얽혀 메어져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도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적 귀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건 그냥 저들의 민족적 풍습이었고 가정의 풍습이었고 자기 나라가 소중하게 지켜오던 온 나라와 민족이 지켜오던 생명처럼 지켜오던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부터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갑자기 안 한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회적 손가락질을 당하는 걸 떠나서 일단 자기 자신부터 헷갈린 거죠. 자기 자신부터 그렇게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같으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할 정도.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을 완전히 부정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잃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율법주의의 함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 인간을 그 종교적 굴레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종교적 틀을 깨뜨시려고 하고 그래서 창조주로서 당신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인간을 만드셨으니까 인간을 만드신 그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죠. 참된 자유를 주셔서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이 틀을 깰 수 있는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로말미야마 우리가 정말 그 예수기수를 믿을 때 참 자유할 수 있게 하시는데 참 이 사람들이 오히려 그 종교적인 틀 율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살아오던 종교율법주의적인 풍습에 얽매어서 여전히 주변 사람 눈치 보고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 눈치도 막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에서 2장 같은 걸 보면 2장에서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조차도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로마의 백부장 고넬류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뜻이 온 이방 그러니까 열방을 향해 열렸다라는 걸 알게 했던 그 문을 열었던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있으면 다 이방인이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도 알고 즐기다가 같이 교제를 나누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무슨 동료들이 왔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는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 그래서 친구가 또 주변의 사람들이 눈치 보고 이러니까 이방인과 함께 식사도 자리를 휙 도망치듯 떠나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종교적 금력주의, 율법주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해도 저렇게 사는 것이 진짜 종교요? 구원의 길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끌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의 경우 부처 앞에서 일천매를 하고 정성스럽게 아침마다 목욕제기를 하고 무슨 천지신명을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깊은 산속 절을 찾아가서 탑돌이를 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누구든 좀 이루어주십시오 이런 정성스러운 마음과 공량을 하고 천주교 같은 경우는 마리아상 앞에서 지극정성의 기도를 하고 무슨 소원이 있을 때마다 그 해당하는 성인들이 있어요. 성인을 찾아가고 그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마리아나 다른 성인들이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흔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소원을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국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 같은데 자기 원하는 바를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기독교 같은 경우는 교회당에 나와서 늘 밤새 기도하고 새벽으로 기도하고 며칠씩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늘 교회에서 주치하는 모임에 모여서 열심히 봉사하기 위해서 심지어 학교도 빠지고 직장도 빠지고 가정의 삶도 희생하고 남편이든 아이든 항상 뒷전에 밀려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치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인이든 그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이든 그렇게 뭔가 절제하고 종교적 희생을 치르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이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말하면요. 앞에서는 그러냐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니나 잘해라. 뭐 나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술을 하면서 뭘 그렇게 해. 이렇게 비아냥거리기가 일반인 거죠. 그만큼 종교적 금력주의가 주는 함정은 누구라도 쉽게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당연히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개명을 주신 그 의도 그 가치대로 따라 살려고 이렇게 정말 집중해서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의도가 올바르지 못한 종교적 금력주의에 쉽게 휩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도를 해도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그 의도를 알기에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럼 그 내용도 달라지는데 같은 기도를 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이 종교적 율법주의적인 함정에 빠져서 결국에는 자기도 피해자고 하나님도 오해하고 그런 일들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자유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뜻대로 살기 위한 영적 전쟁을 제대로 벌이는 게 아니라 내 몸을 교회 봉사나 사역이나 기도 모임이나 이런 것에 억지로 연결시켜가지고서 억지로 거기에 얽혐여가지고 뭔가 종교적 금력의 삶을 살게 하는 거고 그래야만 뭔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고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런 것을 요구하는 그런 교회가 용적인 교회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자신의 육체를 종교적인 일로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보낼받은 세상 내 땅끝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에 집중하기보다 늘 교회당에 모여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심지어 천주교는 그래서 아예 그냥 어디 깊은 산속에 가서 수녀가 되고 막 이런 어떤 그런 데를 가버리잖아요. 그런 게 진짜 신앙인 것처럼 종교적인 함정에 쉽게 빠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자기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순간순간 보금의 증인으로 부른받은 사명을 바르게 되새기려고 하지 않으면 이런 종교적인 금력주의나 그런 철학적인 그 함정에 자기가 이미 빠졌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빠져들 수 있다. 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이걸 시작하면 결국에는 그 종교율법주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도 날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사명을 따라 달려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표대라는 게 뭡니까? 분명한 목표점. 다시 말해서 방향을 잃지 않게 하는 기준점이 되는 거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개명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잊지 않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게 그저저 저기 보이는 어떤 높이 생긴 깃발을 향해 간다.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살아가는 모든 것에 그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말라기설을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사명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생명과 평화를 주시기 위한 거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의도를 상실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종교주의인 굴레가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나아갈 수 하나님께 자기 스스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종교가 되고 율법주의가 되고 마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이렇게 종교적으로 얽혀메이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맨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을 거다. 뭔가 영적인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 종교성의 함정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고자 하는 것보다 그냥 종교적인 행사와 제도에 얽혀메어 있는 것은 사실상 편하고 쉬울 수 있어요. 금식하니까 배고받아서 힘들다? 그거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누가 금식을 해도 정말 아주 오랫동안 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지는 않을까 어느 정도 참을 만큼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이런 식으로 그런 금식이니 어떤 다른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종교적으로 행하는 이런 것들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건 누누이 말하지만 이사회 선제를 통해 외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너무도 확실하죠. 이사회에서 1장 12절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했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고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해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시를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와줘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해 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에 의도를 따라 살아가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종교적인 규칙, 종교적인 제약 종교적인 어떤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의도를 따라 살아가라. 일관하시는 거죠. 이 얘기인 것에서도 바울이 결국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빌리포 선 2, 3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백성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권고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만남으로 종교적인 함정이나 세속의 함정에 쉽게 빨려 들어가지 않고 부르신 길에 굳건히 서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순간인가 종교율법주의에 얽매여서 억지로 교회를 감당하거나 또는 아예 하나님의 부르심을 예면한 채 세속 가운데서 그저 매일 먹고 살아가는 일 좀 더 많은 것을 벌어들이고자 하는 그런 일에만 몰두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좀 되돌아보십시다. 사도바울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자주 강조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도리를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자 했던 생명과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한 이 율법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종교적인 자기 만족을 위한 방법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자기도 속았고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극구 반대하고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종교적인 삶, 종교의 규칙에 얽매여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삶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또 정성스러운 재물을 드리고 때에 맞춰서 거기에 행사에 참석하고 거기에 절하고 자신의 노력을 조금 보태서 급력적인 행위들 하면서 자신의 소망을 이룰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거 이거 아주 쉬운 일이에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서 무슨 목욕재개를 하고 천지신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래고 기도하는 거 얼핏 보면 굉장한 정성인 것 같아 보이지요.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 눈에는 굉장한 열정과 정성이 필요한 대단한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누구나 절실하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과 환경을 만나게 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창조주의 의도를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뜻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듯이 살아가며 행동하는 것을 나는 하지 않는다. 이런 거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난 가겠다. 나 혼자라도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이런 거 벌써 우리 아이들도 교회 안에 와서 어렸을 때만 유치부에 배우면 아맨 따라하다가 이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 점점점 이제 어디서 자기가 예수 믿는다 교회 된다는 소리도 하지 않는 그런 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러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종교적인 삶을 택하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죠. 누가 보아도 종교적이 보이는 미신과 샤메니즘을 따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훨씬 쉽고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도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종교적 행위, 율법주의를 만들어서 그렇게 신봉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서 이런 엄청난 예배당을 만들었고 그 안에 엄청난 신단을 만들어서 금으로 번쩍이는 하나님의 그런 장소를 만들어 줬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야지 이런 식으로 뭔가 이상한 생각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이 마치 이런 것을 요구한 것처럼 우상승패를 요구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 위해 전능하고 능력 있는 신으로 군림하고자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하게 하신 것처럼 율법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린 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금욕을 하는 것이 얼핏 어려 보이나 사실상 강력한 신이 내리는 종교적 제재를 두려워하고 그 종교적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벌받아서 지옥 갈 것을 두려워해서 하지 않는 이런 거는요 쉬운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 본능임 그렇게도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추구하고 다 즐기며 달려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에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려고 나를 절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께 서고자 하는 것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바울이 바로 이런 성도의 삶을 삶의 진실을 성도의 삶에는 이런 거다라는 이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솔직한 이 진실을 그가 사랑하는 빌리포 성도들에게 솔직하게 전해주는 그 말씀이 오늘 묵상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뭔가 이걸 좀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이 하나님께서 나를 조정하고 나의 맹종을 원해서 만드신 종교적 굴레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되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위해 준비하신 생명과 평화를 누리는 참된 복이다라는 거 잘 알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각자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빛과 소금답게 보금의 증인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인간들 위해 군림하는 신이 되어서 사람들이 신을 승비하는 종교적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살도록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도리를 주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외면하고 그저 종교적인 행동만 하는 식으로 이상한 우상을 하나님은 이상한 우상으로 만들어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필요하고 간절할 때 신을 찾아서 지극정성을 바치고 결국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우상승배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단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고 내 자유를 따라 마음대로 사는 인생으로서가 아니라 내게 자유지를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증인된 삶 빛과 소군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신 것 이것을 잊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말미야마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함으로 말미야마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이지 우리 위에 군림해서 우리를 짓내기는 분이 아니다 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은 오늘 하루도 그런 주님이신 자유를 가지고 그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실 여와 하나님 찬양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